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원룸인데요. 이렇게 현관이 들어서면 이쪽에는 신발장, 여기 바로 원룸이 펼쳐지는 구조이구요. 오른쪽에 싱크대, 부엌 공간이 있습니다. 냉장고 옵션으로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오는 채광이 좋은 집이구요. 네, 이천에 25, 저렴하게 월관리비가 저렴하게 나와있는 원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들어가있는 옷장 공간하고 여기에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도 저기 창이 넓어서 대치 잘 들어오구요. 여기에 세탁 공간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메이퀸 검색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